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여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느니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하며 주여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함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데레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함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적석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시아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데레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먹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 환상이고 두 번째는 아모스와 아마샤라는 사람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왕이 풀을 뵌 후에 다시 풀이 싹이 도단하기 시작할 때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 풀을 다 먹어버린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이 풀을 뵌 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지켜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풀은 그냥 풀이 아니라 곡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곡식을 처음 재배하는 것은 이제 모두 왕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식을 재배할 때 그것들을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환상 가운데에서 왕이 풀을 뵌 이후에 메뚜기 떼가 와서 그 풀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은 일반 백성들에게 그 고통이 돌아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야곱이 미약하니 심판을 돌이켜 달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큰 불이 바다를 마르게 하고 땅까지 살라버리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는 바다에서 뜨거운 불이 이제 타올라서 그 바다를 완전히 마르게 하고도 그것이 넘쳐서 땅에까지 도달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을 완전히 살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농토에 물을 댈 수가 없었고 마실 식수가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재앙을 본 아모스는 첫 번째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다시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이 다림줄은 실 끝에 작은 추를 매달아서 이제 건물을 지을 때 그 벽에다가 대봄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수평과 수직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다 기계가 해주지만 옛날에는 이런 다림줄로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 환상들과는 다르게 세 번째 환상을 보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거시고 계십니다.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래, 내가 보는 그 다림줄을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두지 않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모스가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법도 한데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아모스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인내하셨지만 결국은 그들이 심판의 길을 가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용서는 깊고 오래되지만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나온 것처럼 아모스처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이러나 칼로 여러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먼저 파괴하겠다라고 하신 대상은 어디였습니까? 그 대상은 바로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의 중심지가 먼저 파괴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산당과 그리고 성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자기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어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자리를 잘 자리매김했어야 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에 휩쓸려서 타협하고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타락함이 사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먼저 파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먼저 돌이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회적으로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체면이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실추되고 전도하는 문들이 많이 막혔을 것 같고 사역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미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이미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 그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는가? 교회가 정말 주님으로 충분한 곳인가? 교회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흐르고 넘쳐서 그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인가?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인가? 그것이 우리의 과제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사는 곳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인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비대면 시대의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계속 기회를 몇 번이나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몇 번이고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이 한국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탄을 받는 것 가운데에서 세상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일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은 겉으로만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척 살아왔던 껍데기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과 친밀한 삶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극류를 베푸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아모스의 환상 예언을 듣는 사람 가운데 아마샤라는 베델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종교의 타락상이죠. 당시의 베델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중심지에 있었던 종교의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샤라는 인물이 자신이 하는 일 자체를 직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밥벌이의 목적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직업적인 예언자였기 때문에 북왕국의 예언자가 많으니 너 우리가 장사하는 데 와서 끼어들지 말고 너가 있던 고향 그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나 장사를 해라 왜 여기 와서 그러느냐 하고 아마샤는 지금 아모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삿군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삿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삿군인 자가 왕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델의 제사장 가운데 아주 높은 위치를 선점한 자가 바로 아마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델 전체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그가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 이민이라 라고 말함으로써 왕이 종교적 정치적 수장인데 어떻게 종교가 왕을 비난하느냐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큰일 난다. 그러니 얼른 도망가라. 너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습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원래 선지자들의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기능은 바로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라도 직원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와 참선지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옵니까? 거짓 선지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필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지자는 다릅니다. 오늘 아모스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소개하기로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소개하면서 그저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따라서 이 북이스라엘까지 왔고 내가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라 너희는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희가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와 아마샤 둘 다 직함으로 보았을 때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들이 가장 달랐던 것은 아모스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 네 명 가운데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예언을 받았을 때 그는 당장이라도 북이스라엘로 달려가 그 예언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예언을 보이시면서 이 나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를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겉으로 아주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대제사장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용은 그는 심판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종교 지도자의 타락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집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정말 아마샤와 같지 않게 하시고 아모스와 같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돌이켜야 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목회자가 돌이켜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이 한 성경의 큰 주제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고 목회자가 먼저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의 정말 소망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의 핏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먼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겉으로 보기에만 수려한 교회 껍데기만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먼저 돌이켜 세상의 소망을 외치게 하시고 세상의 정말 빛과 소금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보기에만 수려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껍데기만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면으로 붙잡고 동행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가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돌이켜 세상의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오니 주님의 뜻을 바라오니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악한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2절에서 14절 가운데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아마시아와 같이 떡을 먹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국교회의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므로 나아갑니다. 주님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정말 아마시아와 같이 떡을 먹기 위해 살아가는 목회자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모스와 같은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